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인 가역의 정말 짙은 감성으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는 미인대혜 출신 우리 가수 초대가수 유나씨의 무대입니다 인쇄 바람이냐 구름이냐 강북을 잃으냐 놀고 돌아 흘러 흘러 나 여기 있나 여기 왔어 어디로 갈 거냐고 무엇을 할 거냐고 나에게 무슨 일 얼마나 인생은 바람처럼 인생은 구름처럼 그렇게 흘러 가는 것 잘 안 하고 생각 말자 장갑이들아 세상 살을 원망 말고 마음을 믿고 살자 달린 게 뭐냐고 버린 게 뭐냐고 나에게 묻질 얼마나 인생은 바람 따라 뜨놀나 꾸준한 한 조각으로 웃긴 것을 어디로 갈 거냐고 무엇을 할 거냐고 나에게 묻질 얼마나 인생은 바람처럼 흐름해 홀로 파는 거 흐름해 홀로 파는 거 고맙습니다 한번도 네네